이거는 개발선인장이에요. 흰색인 것 같아. 엄마 이거 핑크야? 흰색? 핑크. 핑크 같은. 이건 핑크. 이건 핑크가. 흰색에 약간 핑크톤이 도는 개발선인장이고요. 예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청경채죠. 청경채가 뿌리가 내렸어요. 뿌리가 보이실까요? 뿌리가 정말 내렸어요. 뿌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분에 옮겨 심어줄까 합니다. 청경채뿐만이 아니라 콜라비라든가 모든 게 뿌리가 내려요. 배추류는 다 거의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좀 양배추라든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화분에 옮겨 심어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